내가 만들었어. 사장님 아이돌이시니까. 저는 제니 좋아하는데 제니. 제니 좋아하는데 제니. 난 전선미가 제일 좋아. 전선미가 제일 좋아. 저는 여기서 사장님이 제일 미워요. 제니 요즘 휴대폰 광고하는데 그걸로 바꾸려고 지금. 저 약간 의욕 없어졌어요. 근데 나중에 사인 한 장만 받아주셔요. 이거에 다들 빠져가지고 저 맨날 새벽마다 지수 언니 만나잖아요. 동물의 속에서. 지수 언니 완전 멋있어요. 반값 좀 해 이러면서 저한테 25,000원 줬어요. 너 또 받았어? 근데 바로 줬으면 물어보겠지. 반값 해야 되거든요. 오 마이 갓! 지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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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도 갖고 왔어요? 그럼요. 언니 안 가져왔을 리가 없지. 근데 캐릭터 제일 귀여워. 귀엽지? 귀엽네? 귀엽지? 귀엽네? 내꺼 제일 과해. 제일 귀여워요 오빠. 야 이놈 너무 아기 아니야 근데? 언니도 상처받는다고요. 얘나 할머니고. 아 치킨 냄새. 아 치킨 냄새. 너무 많이 나지? 뭐야? 치즈 인더 에그? 아 치즈 인더 에그? 아 치즈 인더 에그? 치즈 인더 에그. 치즈 인더 에그. 가던 길 가세요. That's so cool. 여기다 둘까? 냄새 좀 나. 아 난 이 냄새 좋은데. 아 그래? 난 향수로도 뿌릴 수 있어. 치킨 향. 아 저 치킨 냄새 미치겠네. 먹을래? 응 좀 그래. 먹을까? 태디오빠 삐질까? 어? 저기 빼고 먹을까. 삐질겁다. 약간 하나만 우리가 그러면 맛 괜찮은지. 먹어보자. 그냥 테스트하는 거. 테스트. 공간에 오빠가 오면? 잠가버려. 되게 미니 생각이야. 아 나도 봤어. 이거 어디 봤어? 내가 먹어보고 싶었어. 아 진짜? 다행이다. 맛있어? 이제 소금 찍어 먹어야 돼. 오 굿. 아 웃긴 얘기 있어. 응. 내가 막걸리를 좋아해. 응. 그래서 리얼리티로 막걸리를 만들러 갔다. 제니 언니랑 채영이 막걸리 엄청 좋아하는데. 진짜? 응. 태경이 엄청 좋아하시겠네. 맞습니다 아이들. 어떡해. 내가 가져왔는데. 응. 갖고 올게. 이러다가 들키겠다. 오빠한테. 아 그니까요. 조심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? 나 좀 무섭거든 언니? 내가 먹는 척 할까?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그냥 조용히 하는 거 같아. 그냥 조용히 하는 거 같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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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근데 병 너무 이쁜데? 응. 야 되게 고급스럽다. 짜자잔. 이 스티커가 뭐야. 이것도 어디서 만든 거에요? 붙여주지. 쏘미쥬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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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귀여워. 짠짠. 감사합니다. 제니 언니 꺼. 그럼 사인까지 부탁할 수 있어요? 아 그럼. 이거 막걸리가 원래 7도 정도 한대. 근데 이거는 17. 17도야. 그니까. 왜? 진짜 진짜 리얼 트래디셔널 막걸리. 근데 너무 맛있어. 나 이거 먹고 우리 엄마 아빠 못 알아봤어. 이거 계속 먹으면 살짝 느끼해. 그래서 나 한 번에 먹어버렸잖아. 한 번에 먹어버렸잖아. 오빠 더 드실래요? 아냐아냐. 하나 더 했는데. 아냐 먹어보고. 저는 사인 받았어요. 제가 언니가 이거 다 마시고 그냥 병 버릴까봐 유리에다 싸인했어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우리 지금 칠해냈다. 하하하하. 저. 저. 안무 영상을 미리 다 보여줬어? 아 보여줬어요. 보여줬어? 근데. 뭐. 언니가 지금. 무서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? 제가 친구야. 아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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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가. 이번엔 딱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제 시작해하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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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